그 다음 보시면요. 기갑 예병이 주되 혹 백보 이후에 지하며 혹 오십보 이후에 지하야 이 오십보로 소 백보 즉 하여하니. 왈풀가하니 직풀 백보 이현정 시역주야니단. 왈왕여 지차즉 무방민지에 다어인 구야하소서. 저는 고흠이니 병은 이코진하고 이금퇴람. 지근유탄야람. 언차이 비인국이 불휼기민하곤 해왕이 능행소해나. 연이나 개풀릉행왕도하여. 이영기민하님. 불가이차이 소피아람. 양시왈 이민이수근 황정지소 불폐아람. 연이나 풀릉행 선왕지도하구. 이토이시위 진심원이면 즉 마르란. 맹자의 답변이죠. 멋진 답변이 보여요. 맹자 태활 왕이 호전하실세. 참고로 그 당시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전쟁만을 가지고 모두 신경을 쓰고 있던 때입니다. 그다 보니까 맹자 대답하기를 왕이 호전하실세. 이 호자는 좋아할 호자에요.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뭐하실세라는 톤은 뭐뭇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임금께서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청이잔 유호리이다. 청컨대 즉 바라옵건대 전쟁으로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밝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밝은 부분부터 차츰차츰 어두운 부분을 밝혀보자는 거죠. 전년 고지하야 전년은 이게 전자는 사실 북 두드릴 전자고 그런데 전년 하면 북을 둥둥둥둥 치는 거죠. 전년 고지하야 둥둥둥 북을 쳐서 병인 기접이여든 병은 무기에요. 인자도 칼이니까 병은 여러가지 각종 병기와 무기들이 이미 접 접했다는 거 뭡니까? 서로 마주 대하고 붙었다는 얘기죠. 한판 막 붙어있다 이거. 그러거든 기갑 예병이 죽으되 그 전쟁터에서 막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전쟁이 붙어있는데 그때 어떤 병사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기갑 즉 갑옷을 버리고 자기 입었던 갑옷도 벗어버리고 예병 병은 병장기니까 무기지요. 무기를 질질 끌면서 추호되 도망을 가되 이 겁 잔뜩 먹었는 놈이에요. 도망가되 혹 백보 이후에 지하며 혹은 백보 이후에 그치기도 하며 백발짝쯤 도망가서 막 붙어있는데 좀 뒤로 쳐주는 거죠. 그러면 혹 오십보 이후에 지하야 혹자는 오십발짝쯤 뒤로 도망간 다음에 그쳐서 이 오십보로 소 백보 즉 하여한이 있고 오십보 도망간 그 사람이 오십보 나는 오십보밖에 안 도망갔는데 저 겁쟁이는 저 백보까지 도망갔다고 오십보로써 소 백보 즉 백보를 비웃는다면 하여한이 있고 어떻습니까 왈 불가하니 이 전쟁으로 얘기하는 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임금도 왈 불가하니 그 참 가당치 않으니 직 불 백보 연정 직자는 다만 직자 이런때는 다만 백보가 아닐지 연정 그죠 백보가 아닐지 연정 시역 주연이다 이 또한 달아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러자 그 다음에 왕자가 죽이는 거죠. 왕녀 지차들 그렇다면 임금께서 이것도 또한 도망간 거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무 망 민지어 민지 다어 인국의 하수사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그겁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오십보 백보에요. 그 말씀은 꼭 알고 가세요. 전이라는 것은 고음야니 북소리이니 병은 이고진하고 이금퇴라 이 전쟁터에도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은 병사들입니다. 여기서는 병사들은 이고진하고 북소리로서 진격을 하고 전진을 하고 이금퇴라 금은 이게 징이라든지 그런 소리일 거에요. 그죠. 그 새소리라는 금으로써 퇴보를 한다. 물러났다. 그니까 전쟁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에 어떻게 진두지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을 지면 앞으로 진격하고 징을 지면 뒤로 물러순다. 그런 원칙이다. 이거죠. 지금 이 단자라 직이라는 것은 다만 단자와 같다. 이거죠. 언 차이 비 인국이 불율 기민하고 해왕이 능행 소해나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 해왕은 자기가 베푸는 은혜가 아주 큰 은혜로 알고 있는데 맹자는 딱 잘라서 그것은 소해라고 딱 잘라 그죠. 이것을 말씀하셔서 비유하기를 이웃 이웃 나라가 그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고 해왕이 양나라 해왕이 능히 행 소해 작은 은혜를 행하기는 하지만 연이나 개 불룡행 왕도하야 그러나 그 이웃나라나 여기 양나라나 양해왕이나 다 다계자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다계자 쓴 거예요. 능히 왕도를 행하지 못하여서 아니면 잘못했네요. 다 능히 왕도를 행하여서 이 양기민 아니 그 백성들을 길러주지 못했으니 못했으니 즉 왕도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길러주지 못하고 자기 사사로운 머리를 썼다 이거죠. 그죠. 조그만 은혜를 베풀면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 불가 이차이 소피하라. 이렇게 하는 양해왕이 양해왕이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으로써 소피 이웃나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비웃어서는 아니린다 라는 것을 비유한 거다. 양시와 이민 이속은 황정지소 불폐하나 백성들을 옮겨주고 곡식을 옮기는 그런 일은 황정지 소 불폐 황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출대책이죠. 즉 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는 정치 그것으로써 폐지할 수 없는 바다 이 그러나 불륭행 선왕지도 능희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이 도 이시위 진심원 다만 이시위 진심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진심했다고 여기게 된다면 즉 마음을 다 했다고 여기게 된다면 즉 말해라 그것은 끝만을 말한 거다 이거죠. 근본을 모르는 거다 이거죠.